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면서 기초 대사량이 항진되는 수면 호르몬 다이어트 잠자는 동안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 시키죠 그리고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잘 통제해서 자는 것만으로 살이 찌게 하는 것을 막고 비만을 예방한다 다이어트 된다 상당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잠이잖아요 잠자는 동안 우리가 체중을 0.1%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모이고 모인다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호르몬 밸런스를 최적으로 유지한다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면서 기초 대사량이 항진되어서 다이어트를 쉽게 해주는 수면 호르몬 다이어트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면과 불면 중에 호르몬 변화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올라가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완전히 이렇게 놓지 않는 걸 스파이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걸 보시죠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생성하고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항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체지방이 축적됩니다 자는 동안 제대로 이렇게 깊은 잠 못 자거나 불면증 잠을 자는 시간이 극도로 줄어들게 되면 그것만으로 살이 찔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멜라토닌 호르몬은 생체 주기에 관여하고 항산화 호르몬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잠을 잘 때 이렇게 충분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10시가 지나면서 분비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죠 잠을 자지 못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양 같은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멜라토닌이 분비 역시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를 이해해서라도 깊은 잠은 충분히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박탈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거나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렙틴 아시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우리 포만감 호르몬인데 렙틴의 분비가 잠을 못 잤을 때 슬립 데프트라는 것은 뭐냐면 잠을 못 잔다 잠에 부채가 있다 그런 의견인데 렙틴의 농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반면에 잠을 충분히 자었을 때는 렙틴의 분비가 이렇게 충분하게 나와서 렙틴의 분비가 충분하니까 낮에 포만감을 더 잘 느끼고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우리가 충분히 먹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식하거나 폭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는 것은 이 호르몬 밸런스에 영향을 미쳐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이하로 잔 사람들 그 다음에 너무 또 잠을 많이 잔 사람들은 체질장지수 BMI가 높은 걸 볼 수 있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하게 자기가 원한 만큼 잠을 잔 사람들은 체질장지수가 이렇게 잠을 못 자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잔 잠을 너무 많이 잔 사람이 체질장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건 아마 우울증지수라든지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시절을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하고도 좀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무 가로하고 있거나 너무 가로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몸의 스트레스이고 잠을 많이 자면서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호르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수면 호르몬 다이어트를 의한 원칙입니다 낮 낮 밤밤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밤에는 빛과 소음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밤에도 빛과 소음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멜라토닌이나 성장온 분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낮 낮 밤밤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빛과 소음을 제거해서 멜라토닌과 성장온 분비의 축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을 할 때 낮에 연습을 하세요 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렇게 코 호흡을 하면 우리 호흡기 자체가 활성화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자꾸 호흡하게 되면 기관지가 마르고 목이 마르면서 아무래도 이제 숨기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는 동안 저산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코 호흡을 해서 우리 폐활량을 늘리고 깊은 심호흡을 할 수 있게 되면 밤에 자는 동안 산소가 충분하게 심장과 뇌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호르몬 밸런스가 균형의 잠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 시간 날 때마다 코 호흡을 연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제가 잘 살펴보면 밤에 잠을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보다 화장실에 갈려고 밤에 잠을 깨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수분 조절 행태를 보면 약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조절은 어떻게 하시면 낮에는 충분히 낮충, 밤절, 밤에는 절제하자 그러니까 잠을 자기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밤에 자꾸 깨서 소변 보러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낮충, 밤절 낮에는 충분히 마시고 밤에는 잠자기 전 3시간 동안은 수분 마시는 것을 조금 절제한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침실 온도는 너무 춥지도, 여름에 이야기했죠 에어컨이 너무 세게 틀지 말고 겨울에는 너무 덥지도 않게, 그러니까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게 그 적정 침실의 온도를 20도에서 23도 정도라고 하는데요 겨울철이 되었을 때 너무 방해, 난방을 강하게 해버리면 가위색 지방이 형성되는 것들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반의 온도, 사무실의 온도와 그 다음에 바깥의 온도의 격차가 너무 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격차가 너무 나게 되면 가장 구세하는 게 자유신경계인데 자유신경계는 소화기능, 체온조절기능, 그 다음에 혈액순환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계인데 자유신경계의 피로로 인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우리가 여름철에 안에는 완전히 냉방환경이 굉장히 심하다 근데 바깥은 여름이라는 거죠 바깥은 여름이지만 안은 겨울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자유신경계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쪽은 완전히 덥고 여름 같은 분위기인데 밖에 나오면 찬바람 부는 겨울이죠 자유신경계가 중간에 적응하면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깥과 안쪽의 온도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서 그러니까 자연과 좀 가깝게 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유신경계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진대사 기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체온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 잘 때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게 수중냉증이죠 온몸이 차갑고 저체온증이 되면 저체온증 때문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반신욕이나 조격을 하고 수중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수면양발을 신고요 그 다음 긴장을 풀기 위해서 우유 한 잔이나 반환 한쪽을 드시면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혈액순환에 원활하게 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조금 적정 체온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면 호롱은 다이어트에 의한 원칙 6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잘 따라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면에 의해서 3가지 정도를 A에서 B로 대체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정제 탄수화물, 밥, 빵, 면, 복합 탄수화물 밤에 자기 전에 너무 출출하다 그러면 고구마 한 개, 바나나 한 쪽 정도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밤에 자기 전에 정제 탄수화물을 먹어버리면 고유당, 저유당 자는 동안 저유당에 빠지게 되면 그것 자체도 우리 숙면을 방해하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배가 너무 출출해서 먹게 된다면 복합 탄수화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구마와 바나나을 추천해 드리고요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고지방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 성장 호르몬이 쓰이게 됩니다 또 지방 자체가 우리 혈관에도 굉장히 부담을 주겠죠 체중도 늘어나겠죠 만약에 지방 음식이 당긴다고 한다면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좋은 지방을 드시는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잠자기 3시간 전에 너무 가격한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죠 그래서 각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 3시간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저녁에 밤늦게 너무 운동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운동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녁시간 6시, 7시, 8시 정도에 보통 12시에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가볍게 운동하는 것들은 오히려 숙면에 의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각을 침실에 가져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 자체가 있게 되면 우리 머리에 어라우저 시스템, 각성 충추가 활성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합니다 낮에 많은 생각이 있다면 자기 전에 생각 중중력 눈을 감고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잠자려는 생각, 잠자려는 강박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어도적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자면 좋지만 못 자면 안 된다 가 아니라 못 자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잠이 안 올 때 너무 억지로 누워서 자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을 자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면 가질수록 잠은 더욱더 달아나고 그게 어도적 불면증이 조건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과 미워하는 마음을 침실에 가져가면 안 되겠죠 침실에 누웠는데 걱정이 계속해서 머리도 온다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어떤 친구 자기를 잘 아는 친구한테 틀어놓고 그런 걱정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좀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허와 분노가 침인다 그러면 심호흡 훈련 5초 동안 코로 들이 마시고 3초 쉬고 5초 입으로 내쉬는 5,3,5 심호흡을 하면서 허와 분노를 객관화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침실을 최대한 비우는 겁니다 침실 환경이 비워지면 자기 생각이나 수면을 하고자 하는 부담감 같은 경우도 덜어질 수가 있습니다 숙면과 충면 충분한 수면이 바로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걸 명심하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몇 가지 원칙들 같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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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rung 감사합니다.